연우아 나 쉿 아하 그려 드디어 우리 어머니 아쉽다 고고는 찬스 나올 때가 됐다 오실 것 같은데 엄마 어?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 봐 영떡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 봐 뭐 이만의 사랑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? 노래 안 나왔는데? 아니 다시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혼들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뭔 노래고? 이거 영댄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니까 그거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 잘 알았죠?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게 뜻입니다 뭐예요 제목이? 제목은 모르겠네 제목 정아이가 정 정이라고 했어요 정아이가 정아이가 정사 우리 지민이에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딱 지민이에요 지민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뿐에 문제 맞췄어요 엄마 맞췄어요 문제 우리 뺏겼다 맞췄나? 아빠가 맞췄다 알았다 아빠가 맞췄다 아빠가 맞췄다 끝난다 아 아 제일 좋아